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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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조자주정 앵무새. 조자주정 앵무새라는 책을 읽어볼게요. 슛! 이건 비밀이야. 나도 독이 있는 씨앗 먹어도 끄떡없는 왜 그릴까? 우리 둘은 앵무새. 앵무새. 알로알로. 알로알로. 고음 및 깃털 파닥파닥 조자주정 고음 목소리 도래하는 우리 친구들 이야기 좀 들어볼래? 나는 구멍의 동기를 들고 아기가 슥! 엄마가 슥! 들어가. 어때? 우리 챔프는 아직. 우리는 앵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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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무새는 따뜻한 꽃을 좋아해요. 그래서 1년 내에는 겨우 높은 배가 남이 오면 저로 살짜요. 우리는 앵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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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튼튼해서 딱딱한 씨앗도 고독고독고독 먹을 수 있어. 어때? 우리 챔프지? 뭐지? 앵무새는 가벼고 잘 먹어요. 어떤 앵무새는 익히로 벌레도 먹지요. 열대우린 나무 강쪽으로 날아가서 흙이 파먹기도 해요. 흙룸먹으면 도끼 있는 씨앗도 먹을 수 또 꾹떡 없거든요. 우리는 앵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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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리도 깃털이 다듬어서 알록알록 고운 깃털이 반질반질. 어때? 우리 챔프지? 우리는 앵무새. 앵무새. 지젤 지젤 종일 종일 사람들의 말을 따라할 수 있어. 어때? 우리 챔프지? 신기하지? 사람들이 앵무새는 이론데부를 많이 걸어요. 많이 걸어요. 말이 가르치면 신기해. 따라 하거든요. 하지만 앵무새는 홍래되는 말을 쓰지 몰라요. 그게 그제 홍래만 내는 거죠. 어디네? 앵무새. 앵무새. 뽀니뽀니 해로우리로 자랑는 고운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을 흘리나는 거야. 어때? 우린 같이 날아볼까? 앵무새 종료래요. 앵무새. 종료. 사는 거. 쑥. 뱃털. 먹이. 시앗. 멀매. 등는 먹지만. 어떤 앵무새는. 벌리나. 꿀도. 꿀도. 먹음. 살치고. 65년 이상. 좋아하는 거. 구운 깃털. 다듬이 딱딱한 열매를 얻으듯. 재랑거리 사람들의 흉내말. 오늘 다 앵무새 친구들. 앵무새는 생기세랑 모습이 같지만 깃털 발비가 좀 가지예요. 앵무새 한자리에 올려줍다가 생긴 뽀뱃네요. 큰 요 앵무새. 전용 앵무새. 코토 앵무새. 요앵. 차초 앵무새 모양이 특이해요. 도발에 관. 뭐가. 있거든요. 위험한. 흠. 위험한. 위험한. 이나. 누군가. 달려가려. 할 때. 멋을 움직이고. 꿀팍꿀팍. 보리를. 쥐어. 다니고. 아직 나오면. 암수가. 꽤. 큰. 종류를. 붓는. 코가. 트인. 종류. 여러 종류가 있지만. 로나. 로나. 아스. 오스. 크레이에. 많아요. 검은. 검은. 모난. 무새. 친구들은 뭐가 될까요? 전혀 무지개 색깔이요. 친구들은요? 아무도 하나 골라보세요. 야. 뭐라든지. 무랑이. 묵. 물집 천식처럼 작아요. 몽계는 십미터에. 육십셈미터이래요. 따끈한 꼬리가 짧지요. 나무나니가 혀기실까지 주로 먹지요. 암수가 사이에 찬을 날아서 앉아 서로 깃털이 다름아 저름아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검은 걸로 보는 모델이 돼 앵모델 모델이 죽을 거 있으면 아프리카의 여름 모여 살아라요. 그 다음에 분홍매우 앵모 메카우 앵모 메카우 앵모는 깃털 빛깔이 아주 작고 아름답고 좋아요. 앵모의 가운데 가장 목적이 큰답니다. 부리고 크고 단단해서 호두 껍데기도 마자고당 부리도 나뭇갖이도 거릇을 쭉쭉 올려다니는 노해요. 분홍매우에는 향전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면 나무의 종류의 따뜻한 숲에 많이 자라요. 청완코 앵모 또 분홍코가두 앵모 오늘은 아 저 자식의 훈제쟁이 위무지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좋았어요. 그럼 뭐 다음에 떠봐요? 안녕. 더 읽었을까? 뭐 읽을까? 저는요 이거 읽어볼게요. 사라진 고창고 신장 고창 신장 읽어볼게요. 숲속에서 도착한 다소리가 친구들 나라라 밤을 넘겨 담아 얘들아 너끼리를 위해 밤을 좀 남겨두롬 나라라 당황 오셨어요 얘들아 너끼리를 위해 밤을 좀 남겨두롬 밤나무 위에 있던 부엉이 아저씨가 말했어요. 반이 마음 모으면 우리처럼 일찍 나오면 되잖아. 다솔이는 투명스럽게 말했어요. 야 올해 겨울은 숲량이 급증하지 않아. 또 되겠어 다솔이 같은 곳에는 즐거워하며 밤이 날랐어요. 가을이 큰 불어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하늘이 어둡더니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우르르 쾅! 청둥이 지고 번개도 번쩍 벌었어요. 다솔이 같은 곳에는 툰데에 꼭 숨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냇물과 넘어쳐 그 바람이 다람쥐는 마을에 신장의 창고가 빗방울이 터 내려왔죠. 다음마침 밤새 내리던 비가 끝했어요. 다솔이 같은 곳은 밖으로다가 보니 보았어요. 야 비가 붙였네. 신장 창고 괜찮을까? 다솔이 있는 신장 창고가 걱정되었어요. 그대 회사 친구들과 사둘러 신장 창고로 가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쩐 때니까요. 어? 신장의 창고가 어디로 간거지? 이리 자리에 들렀다. 다솔이는 깜짝 놀랐어요. 신장 창고가 바로 더군이 내 마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솔이 같은 곳에는 너구리 바을로 갔어요. 너희들한테 어디 신장의 창고를 가져갔지? 아냐. 어제 비가 와서 이곳으로 떠내려온 거야. 헝. 헝. 엉. 여긴 부럭이 밤에 모은다니 너희들이 뚫면서 깨 말했어요. 맞아 맞아. 다른 너구리들은 정말 고쳤어요. 너희들이 숨친 건 거 자잖아 우리의 신경창고를 내놔 다소리가 하늘을 내면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숨치지 않았어 너들도 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자건 우리의 신경창고니까 절대 힘들지만 하다난 다소의 일을 말했어요 알겠어 그러면 여기 땀니까 절대 들어오지만 너희들도 하다 나서 말했어요 다음 주가 여기 있는 일을 하지 않고 매일 하기만 했어요 이 심대인이 너희들이다 우리의 신경제나 이 욕심대인이 다람쥐와 우리의 땅 맞지 마 그러자 동안 추억을 찾아왔어요 또 너희들이 땅을 밟지 못하게 된 다람쥐는 너희들도 다람쥐에 신경할 수 있는데 될 수가 없었어요 너희들도 드시는 데에는 수가 없었어요 다람쥐가 너희들은 그러니까 배가 볶았어요 배가 와서 신경창고가 떠내라고 한 뿐이었는데 괜히 너희들이 있니 안 와봐 다소의 있는 친구들과 후회를 했어요 우리가 먼저 너희들이 마을로 가서 살고 하자 다루이가 오줌으로 말했어요 그래 그래 다소의 있는 친구들과 함께 너희들 방으로 떠났어요 우리는 잘 잘한 것 같아 너희들도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맞아 우리가 좀 심했어 우리가 먼저 다른 일로 말로 가라고 하지 너희들이가 말했어요 그래 내가 화가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에 좋겠어 너희들도 친구들과 함께 다람쥐의 마을로 떠났어요 다람쥐가 너희들이 있는 두 마을의 사이좋게 사이좋게 다람쥐가 너희들이 마을의 사이좋게 만나서 되셨어요 너희들이 사과하러 갔던 일이였어 어 우리도 사과하러 갔던 일이였는데 미안해 괜히 우리가 의심했어 우리도 미안해 진짜 괜히 의심했어 그래서 우리도 미안해 적적이었게 대화를 다음날 다한쥐가 너희들은 식물합체의 식력구청을 드리고 겨울들은 식량을 함께 다녀오고 먹었답니다 오늘은 사라진 식량 창고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찢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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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